경찰에 어떤 입장 소명하고 나오셨습니까? 어... 일단... 네, 뭐 조사에 필요한 진술이든 모바일, 룸 등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보조했고 사실대로 답변했고요 무혐의 주장하셨는데 그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받기는 안 되죠, 아닐까요? 가니시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임성으로 나왔고요 종일 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을 드린 상태리고 이제 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잊지 않게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휴대전화도 제출하신 건가요? 음... 제출은 하지 않았고요 추후 필요에 의해서 제출할 목록이 있으면 제출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는 와야겠죠 오늘 조사에서 혹시 경찰이 증거라든지 제시한 부분이 있을까요? 경찰 측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없겠죠 없... 없었어요 오늘 조사가 무리한 조사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무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경찰 측도 개인적으로 저를 원한을 사고 이런 관계가 아닐 테고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제 직업 특성상 혐의를 부정?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마약 범죄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기니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시간 동안 조사 받으셨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웃다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어... 제가 뭐... 이런 조사... 상황 자체가... 좀... 서로... 무슨 상황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 또한... 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수사...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경찰 측이 결정할 내용이고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 또한... 뭐... 아직 모르지만 어... 제가 바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어... 결과를 정밀검사를 어... 신속하게 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데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 한번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런데 일단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다 네 응 잠깐만